안녕하세요 어떻게 뺐냐고요? 운동 열심히 하면서 뺐죠 식단 관리하고 제가 이렇게 빼면 요요는 진짜 안 올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빼면 진짜 몸이 이쁘게 빠질 것 같긴 해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오우씨 무서워 무서워 아 여기서 렉이 왜 이렇게 걸리지 아 요새 사랑님 뺀 데가 왜 이렇게 아프지 갑자기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아 여러분 다 사랑님 오지게 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는 목을 왜 급작한 소리를 낸다니까 알고 있나 사양님 다들 누워서 났으면 좋겠다 진심으로 아 이거 하는 거 진짜 싫어 제발 경치고 아 이거 하는 거 진짜 싫어 제발 경치고 아 아 영라인 안잡혔으면 좋겠는데 영라인 같은 거 볼 수 아픈데 한마리를 놓쳐가지고 아 불치 아프게 됐다 이거 아 쟤네 라인 잘 만들었다 이게 한마리 놓쳐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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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사랑이 다 누워가지고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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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깊게 나와서 그냥 다 그냥 에 될 수 있을 거에요 엄청 누워가지고 그냥 옆에 신경 다 건드리고 신경이 엄청 가까워서 잘못하면 아비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 여러분 신과 함께.. 아냐 일단 게임부터.. 아냐 여러분 신과 함께 보셨나요 다들? 어제 봤거든요 어제 하루가 쉬는 날이랑 안 형이랑 신과 함께 가는데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어요 아 3레비 안되가지고 야! 아 뭐해 아 씨 아 뭐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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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슬라가 되었을 것 같아서 얘기는 안하겠지만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어요. 원을 너무 재밌게 봐서 그런가? 그런 걸 수도 있죠. 원을 너무 재밌게 봐서 그런 걸 필요해요. 조이가 리코타임이는 아닐 것 같은데? 루전도 흉가 안 나왔네. 리코타임이 나쁘지 않아. 많이 맞으면 안 돼. 아 많이 맞는다. 어어? 아 뭐해 진짜. 아이씨. 이거 원딜 아닌 것 같아 이 사람. 이거 나 From trying to get one 식압을 죽이래. 와 Q 진짜 잘 썼다. 와 Q. 저건 진짜 잘 썼다. 왼 자리는 깊은 힘의 부닛 여기 핑크 지웠나? 아 또 죽었어? 아니 W를 뜨고 W를 뜨고 W를 뜨고 블라디가 아 이거 블라디 안 해본 사람이야 확실해 이거 확신범이야 이게 미니언이 많긴 하거든요 나 칼 리콜 했나보네 죽은 거 저거 차치했습니다 가라앉은 도시란 건 없다 뺨 치는 도시란 없어 거기 임마! 아 6랩이야 아 이거 어떡하지? 아 미드는 따줬는데 솔킬 따이면 어떻게 해? 아 깝깝하네 아 이거 안좋은데? 안좋아요 어 아 알았다 살짝 위에다 두고 쏴야 되는구나 아 라칸 6랩이야 스킬 깔끔하게 썼죠? 일부러 Q 땡길 생각 안하고 라칸이 없긴 한데 잡을 각은 안나올 것 같고 와 이거를 아 내가 파이크 감이 떨어진건가? 이걸 못 맞추지? 이걸 못 맞추네? 아 아저씨도 땡이 대단한데? 마지막에 마지막에 승을 했거든요 아 뭐하니 그게 뭐야 아 아 아저씨야 뭐하세요? 뭐하세요? 좋아 좋아 아 마나 미적해 금요일날 펜사이네가 있다고요? 그럼 어디에 올라갔어요? 어디에 올라갔어요? 어디에 올라갔어요? 어디에 올라갔어요? 아 아 마나가는데 아 제가 스케줄을 몰라서 그래요 아마 맞을거에요 보통 팬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 맞더라구요 아 일단은 저 올라왔어요 그럼 맞겠죠? 어디서 해요? 뭐해? 땅큐! 말타! 뭐해? 안내려 올라가 와 저걸 따위발라그러네 아아! 이런 위친 아아! 아아! 아 쪽팔려 이씨 토요일날 배그 공개 오디션? 아 롤 롤도 해요? 토요일? 가만 저희 경기가 수토목 목요일이죠 그럼 금요일 보내고라고 하는거 아 운탈아 지금 방송을 잘하고 있다네 아 저게? 이게 역으로 죽어? 와아 죽었으면 진짜 개 억울했겠다 주의 아저씨 아 이게 이득인가요? 과연 손해는 아닌거 같아요 일단 손해인가? 나이스 일로 가면 안돼 오케이 그거 인정 뚠딴딴딴 오우 잘하긴 했는데 땡기고 큐 저걸 붙었네 뭐좀 해봐 뭐좀 해봐 어 나는 피다 내 피는 다 내 피는 다 잡아야 돼 네 피가 얘도 다 차긴 차일것 같은데 저는 괴물이라 불렀지만 그것들이 내 마음으로 봤고 deinen 옙 도tır고차 치됐습니다 이 개나arring , 탱크로 나가봐 아 으이이이이이이 Puett 쎈인거봐 저기 조희가 그냥 롱콤이 나버리네 흑살진 Gambian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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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이거.. 이렇게 마띠라는 게 개손해야 왜냐면 얘는 어차피 리코타.. 얘는 조금 더 패면 이득인데 조금 더 패면 이득이 돼 여기까지 최멘이 아 안 죽었어? 죽네 C.. 아이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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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노래 소리 들려요? 아.. 노래 소리 들으면 안 돼요 노래 소리 들릴때마다 말씀해주세요 제가 노래를 켜놨는데 AM cima your song 아아! 뭐하냐! 진짜! 이게 내 최선이었어 아아! 왜 이렇게 한데를 못 맞춰 재환아! 오케이 W 패스 탱해주고 탱탱탱탱 탱탱탱탱 어시가 하나도 없지만 이 한탄은 제가 다 만든 거예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물론 제가 한 건 없지만 이 한탄은 제 덕에 이겼죠 물론 제가 한 건 별로 없지만 물론 맞추진 못했지만 아무튼 내가 잘했다 물론 내가 한 건 없지만 안락한 삶을 맛보게 됐다 아아 뭐야! 뭐야 이거! 물론 난 죽었지만 정글을 잡았으니까 이득이다 물론 내가 죽었지만 물론 내가 죽었지만 아무튼 정글을 잡았으니 이득이다 체력을 올리는 게 나아 체력보다는 사실 방어 방템 전반을 돌아가는 게 나아 칠한가? 시 라야? 진짜 말이죠 시 라야구 편지요? 치과 나와서 주신 건가요? 아니면 이제 구니 주신 건가요? 또 오는데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우편이요? 우편으로 보내주신 건 아마 아직 저한테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성함을 써서 보내주셨죠? 언제 보내셨는데요? 나이스 이걸? 이걸 왜 이렇게 살아버려? 아 오늘 3호기에 도착했으면 당연히 저한테 오늘은 안 오겠죠 네? ? 아 아 스피그로 사라지고 아 난 궁을 왜 자꾸 이렇게 쓰지 뭐야? 죽었네? 그룹랑이 해줘야 돼 빵 사라져야 되는데 아 나 궁을 아 바이클 너무 오랜만에 해서 그런가? 아 기분 나쁘게 얼마 안다는 거 알잖아요 아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ㄷㄷ 좀 빼야되는데 아 제발 하앗 뭐 이그나이트 몇개야 아유 팬분이 많긴냐 많지 적진 않네 킹들을 잡아야되 킹들을 리아주시들어 아이 킹들을 잡아야되 아니 바로 넙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읍 저는 벌렁이 아저씨의 사랑은na 이한합니다 아이씨 여러분 그건 좀 역하잖아요 그건 좀 아니죠 저는 역해요 저는 자만추라고 아 적당히 하세요 그건 보기 힘들어요 이게 뭐야 뭐야 아이씨 안돼 진짜 르블랑 죽으면 안돼 거기 들어가 왜 왜 진짜 구멍으로 하나를 못먹네 아이씨 너무 오랜만에 해서 그런가 봐 아이씨 진짜 하나를 못먹네 아이씨 오케이 GG GG 살 빼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90 들어가요 아이씨 아이씨 희옷 신검피셜 72 신검피셜 노래 들으신다고 고맙습니다